향유자가 되지 않겠어? 그리고 주제넘지만 선생님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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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김에 한 5분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선생님 친구가 여기에 있던 친구였어요 여기 있던 친구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가끔씩 선생님 동아리 이름이 고등학교 때 동아리 이름이 글패였는데 글패 문학을 읽는 패거리들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는 술패였죠 술패 술 마시는 패거리들이었는데 같은 동아리였어요 이 친구가 술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우가 나는 인생에 꿈이 하나 있는데 인생에 꿈이 하나 있는데 난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살기다 난 뭐 선생님은 그때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래 마셔 하고 말았는데 그렇죠 많이 아파했어요 많이 아파했어요 근데 이 친구 이제 결혼을 하고 진짜 아버지처럼 안 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1년에 이제 명절에 내려가면 가끔씩 술 마셔요 이 친구하고 근데 그 아픔이란 건 지금은 이런 이런 것에서 오는 아픔이란 건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그냥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 하냐면 혹시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 처해서 지금 너무 아프다면 주제 넘지만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아파하지 마세요 그죠? 시간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면 내가 아파하는 게 맞지만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혀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소의 뿔처럼 그지? 꿋꿋하게 앞으로 그냥 살아가세요 아무 지장 없어요 그죠? 이걸 오히려 크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씩씩하게 살아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주제 넘는 말 한마디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